안녕하세요. 류규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3급 장문 바투안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제는 의문대명사 전머입니다. 단어보죠. 전머러, 무슨일이야 어떻게 된거야? 비즈, 코죠. 장후, 남편이에요. 문제봅시다. 전머러, 전머라는 의문대명사는 why나, how의 뜻일 경우에는 부사어로 쓰이는데요. 이렇게 러가 붙으면 주로 수로로 쓰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좋으냐? 코가 어떻게 된거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관영어인데 어떻게 붙는 관영어가 제일 좋으냐? 당신 남편의 코는 어떻게 된거에요? 코에 기부스를 했다든지, 코에 조금 다쳤다든지 물어보는거에요. 니 짱 후다 비즈, 전말라? 하고 묻는거에요. 그런데 어떤 답은 이런 답도 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이 답은 별로 안좋아요. 왜? 뒤에 인척 관계, 친척 관계가 오거나 혹은 사람이 올 경우에는요. 이 더가 생략되어. 특히 가족 관계일 때는 더가 생략되는게 맞아요. 그래서 니 짱 후다 비즈 이게 정답이에요. 니 짱 후다 비즈, 전말라? 당신 남편 코 왜 그래요? 라고 묻는게 정답이다. 음문대명사 전머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동사 앞에 놓여요. 즉 부서로 쓰에요. 방식이나 방법을 묻는다. 하우의 뜻이죠. 이때는 전형으로 바꿔도 됩니다. 어떻게 가요? 전머쇼. 어떻게 먹어요? 전머쇼. 어떻게 읽어요? 전머니앤. 이런식으로 하우의 뜻도 있는데 와이의 뜻도 있어요. 이 전머쇼. 하우가 아니에요. 왜 안가요? 이때는 전형으로 바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우나 와이의 뜻으로 쓰이는데 둘 다 부서로 쓰인다. 특히 뒤에 러와 같은 계통의 어깨주사죠. 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됐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머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형이 붙으면 어느 상황까지 발전했는가를 나타납니다. 전머쇼. 이다 꺼봐. 전머쇼. 그러면 자우쇼. 하우는. 전머쇼. 갑자기 발견하고 놀라서 묻는 거고 전머쇼.는 다친게 읽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하고 발전까지 묻는 게 된다.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죠.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전머쇼.와 전머쇼.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전머쇼.는 수로로 쓰였다. 복종을 못 갖는 수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어찌 된 거예요? 묻는 거죠. 비즈가 어떻게 된 거냐. 누구의 비즈? 당신 남편의 코. 비즈는 어떻게 된 거냐. 전머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전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전머쇼.는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 놀래가지고 왜 그래요? 하고. 전량란은 어떻게 발전됐어요? 알고는 알. 이제 이미 기부스한 거야. 그랬더니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음문대명사 전문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우와 와이의 뜻이 있다. 둘 다 부사어로 쓰인다. 와이의 뜻으로 쓰였을 때는 원인을 물을 때는 전량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방식을 물었을 때는 전형으로 쩌냥 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단어 정리합시다. 전머러. 어떻게 된 거야. 비즈. 코죠. 전부. 남편이에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